저는 보통 이런 스케줄 때문에 밖에 나오는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집에 있어요. 그래서 집에서 작업하고 집에서 업무 보고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되는 날 이런 날에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집에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사인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라디오 하러 왔죠. 하고 퇴근하면 더 이상 밖에 안 나와요. 보통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고 저는 좀 밤에 늦게 자는 편이어서 일찍 못 일어나요. 일찍 못 일어나는데 회사를 나와서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뭐가 생겼냐면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업무를 보려면 분명히 아침에 잤는데 한 몇 시간 있다가 또 일어나야 되는 패턴이 굉장히 생겼어요.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요즘에 생긴 것 같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서 살고 있는데 늦게 자면은 일찍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자요. 누가 깨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는 방에 하나 있고 핸드폰 알람도 해놓고 그리고 거실에 있는 큰 또 오디오의 알람 설정을 해놔서 총 집에 3개의 알람이 이렇게 나옵니다.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? 그렇게 일어난다고요? 그렇게 일어나서 집에 있을 때 끼니 밥 먹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밥 안 먹냐 살 많이 빠졌다 이번에 앨범 준비하고 근데 그건 맞아요. 앨범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살이 빠지긴 했어요. 근데 이제 앨범 작업 끝나서 아마 또 금방금방 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.